들어갑시다. 어? 거기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는 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. 당신은 학생인가 본데? 정월 38년에 믿게 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? 네 자, 시장실을 찾아야겠군. 시장실에 금괴가 있고? 시청으로 가서 시장실에 있는 근무 상자를 확인한 뒤 응, 시장실에 자, 시장실에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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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은 찾아놔겠지? 형들은 어디 가서 찾아놔겠지? 아니 저거 뭘 찾고 있어? 아니요! 아니요! 이건 나래요 형이 그럼 뭘 찾고 있어? 아니요! 7개지? 7개 7개 그럼 모두가 다 찾아올 수 있네 그렇다면 그 열쇠를 뺏어서 한 명이 다 이걸 열어라는 말인가? 이보게 개동지 아니 그럼 속마음으로 얘기할까? 뭐게 큰소리로 얘기하나? 누구야? 찾아가려고 했어 어서 오시게 아니 김두한 김두한 자네가 어떻게 된 일인가? 바람처럼 스쳐가는 쪽두리를 쓰고 오셨구만 쪽두리 뭐라고요? 쪽두리를 쓰고 오셨어 아 자네는 뭔가? 나는 그냥 농사짓다가 농사짓다가 징집당했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힘쓰는 거 아니겠어? 나라의 독립 자금 이게 공동지 이게 일곱개야 오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아 진짜 그렇네 일곱개네 아니 두번째 해놔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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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올 때 아니 이건 창가가 어디 창가를 이래요? 이런 대신자들 3명이 다 모였군. 진짜 우리 한번 일으켜봅시다. 아니 어? 내가 어디 찾았어? 내가 어디 찾았어? 내가 어디 찾았어? 다 가질 수 있어. 노나 가질 수 있어. 욕심만 버리면. 어 뭐야? 열쇠가 있는데. 잠겼는데? 아 눈 다 안에서 쳐서 다 모여야지만 열리는 거구만. 우리 여기서 숨었다가 가져오는 사람 뺏읍시다. 뜯어버리면 당연히 양도가 되겠죠. 아니.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녀오지. 할래 말래. 마지막에 3명 남은 데까지 같이 있자. 진짜 제발. 마지막에 3명이 남지 않았는데. 그러니까. 아 진짜 정말로. 말 뺏으면 어떡해. 또 꼈어. 또 꼈어. 가만히 있어. 해. 해.